지금 대선판 보면 답답하시죠? 아까워 하실거에요. 우리 다음 대선때는 한번 미래를 바꿔볼까요? 구군을 한번 바꿔볼까요? 먼저 구독자 100만부터 모아보자. 지금 현재 11만 7천 이네요. 좀만 더 분발하죠. 다음 대선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다음 대선은 우리 양덕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각오로 가보죠. 대선후보 나와서 말인데 대통령 자리가 뭘까요? 저도 그런 고민하게 되요. 대통령이 뭔데 이렇게 후보가 나오고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 대통령 오디션이라면 뭘 봐야 될까요? 토론을 잘해야 되나? 대통령이 뭘 해야 되나요? 경제에 밝아야 되나? 다 좋죠. 좋은 말들이. 토론도 잘하면 좋고, 말빨도 있으면 좋고, 경제도 밝으면 좋고, 모든 걸 다 알면 더 좋겠죠. 나라 돌아가는 거. 잘 알면 잘할수록 좋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국민들한테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심적인 비전. 국민의 욕심도 성취시켜주되 양심의 선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욕심을 성취시켜줄 수 있는 양심과 욕심의 콜라보, 조화. 그 조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비전만 제시할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리더라면, 리더라는 게 우리 몸에서는 마음이 리더 아닙니까? 뇌죠. 뇌에서 우리 모든 몸을 통제하죠. 그 리더가 하는 게 뭐죠? 몸 모든 곳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그 욕망을 다 캐치해서 이해하고 깨뚫으면서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온몸에. 온몸이 하나로 굴러갈 수 있게 지혜로운, 조화로운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양심적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꼬셔서 신바람나게, 살만나게 각자 보람있는, 국민으로서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각자의 보람있는 삶이 또 하나로 모아져서 국가적으로도 큰 효과가 날 수 있게 홍인간 하면 구태연해 보이지만 홍인간 이념을 이 시대에 맞게 또 제시해서 홍인간 이념이지만 이 시대에 맞게 제시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내 욕망도, 내 양심도 다 존중해 주는 리더가 나와서 내 욕망과 내 양심을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눈앞에 있는 비전, 목표를 제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 가자고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우리가 무슨 장관 뽑는 것도 아니고 차관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리자 뽑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거지, 그렇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어떤 비전이 있는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살만 나지 않아요 하고 제시해주는 비전은 뭐고 우리 양심과 욕심을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비전은 뭐고 또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목숨 걸고 같이 가보고 싶으세요? 정권교체 때문에 나는 누굴 지지한다 아니다, 나는 업무 능력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전체를 살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여야 되는데 이 시대에 주변 나라들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지켜주면서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대선 후보들만 지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대통령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 국민이 뽑는 건데 어떤 오디션 기준에 의거해서 나는 이 오디션을 진행할 건가? 국민들 각자가 다 오디션의 심사위원 아니에요? 공기반 소리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마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우리 국민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냐 너가 꿈꾸는 나라는 뭐냐 비전은 뭐냐 비전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그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 거냐 무슨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는 세상을 향해 가게 만들 거냐 제일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하고요 국민들이 설레게 해야 돼요 그 비전이라면 정말 가보고 싶다 나도 땡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도 진짜 그리 가고 싶다 나도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 제대로 된 길만 앞장서라 나 최선을 다해 가겠다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야 리더죠 최소한 요건 최소한 요정도 해야 우리가 대통령 이러지 않을까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신바람 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예전에 왜 잘 살아보세가 왜 먹혔을까요 잘 살아보자는 게 비전이 뭐예요 밥 안 굽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국민들이 다 나랑 내 가족 한번 안 굽기는 세상 한번 가보자 신바람이 나죠 그럼 또 해요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바로 성과는 안 나더라도 뭐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니 우리도 그러면 뭔가 기적도 만들어내요 우리 국민들은 리더가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석했을 때 즉 국민들과 소통하고 자명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는요 소통과 자명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배 천배 재능을 발휘할 그런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리더가 못 나서 제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소통과 자명 자 우리가 우리 모든 종교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자비와 지혜 아니에요 육바람 일도 크게 나누면 지혜랑 자비예요 저는 지혜와 자비를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자명과 소통 자명과 소통 소통하라 남을 이해하는 게 자비 아니에요 소통하라 역지사지가 소통이죠 그리고 항상 자명한 판단을 내려라 소통과 자명 이것만 기억하시죠 누가 더 국민과 소통하나 누가 더 자명한 소리하나 돋진갯진 하더라도 그 와중에 누가 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누가 더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자명한 소리를 하나 그래서 우리를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설득해서 데려갈 건가 저는 홍익 생태계 조성 양심 세상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었죠 지난 대선 때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구체적 방법은 뭐냐 우리 일상에서 육바람일 실천하자 정당도 육바람일의 원칙으로 국가도 육바람일의 원칙으로 굴러가게 하자 이거였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비전 철학을 현 후보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비판도 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올바른 주권자의 선택이 되겠죠 뽑을 사람 있다 없다 해도요 그 와중에 가서 여러분은 주권 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주권 행위라는 건요 양심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뭐가 더 이득인가 어떤 리더가 국민 모두에게 더 이득인가를 판단한 행위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주권 행위를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돼요 후보가 아무리 깜이 아니더라도 뭐 포기도 이번 선거 포기다 이것도 일종의 주권 행위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까지 제가 확장해서 이해해 드리더라도 주권적 판단으로 포기를 하시라고요 그냥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주권자의 행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가서 투표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당당한 주권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후보들이 지랄 같다고 여러분이 주권자의 주권 행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주권 행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권 행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이 나라에 주인은요 뭐 피곤할 때 주인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원래 힘들 때 가게가 더 안 될수록 주인이 모든 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난리가 나도 주인은 이 나라를 못 버립니다 주인은 주인 아닌 사람들은요 나라 버리고 갈 거예요 아유 난 여기 싫었다 진직부터 틀려고 했다 그만두려고 했다고 위기가 오면 사표를 내겠죠 주인은요 책임져야죠 이 나라 이 지경이지만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걸 계속 교육 안 시켜주고요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국민들한테 자꾸 투표하라고 하고 나만 찍으라고 하는 것들이 몰입해드리고 사기꾼들이 민주주의 교육은 잘 안 시켜요 왜? 나만 찍었으면 싶으니까 주권 행위를 안 했으면 싶거든요 내가 가스라이팅 한 대로 나만 찍었으면 하는 거지 가스라이팅 하는 이 사이비 정치가 사이비 정교관은요 대상이 깨어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내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걸 제일 좋아하지 깨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성평등에 후퇴를 하고 지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무슨 성평등에 결실을 냈는데요 무슨 결실을 얻었는데 여가부 폐지하고요 더 좋은 거 만들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가부 폐지하고 더 좋은 거 더 성평등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면 됩니다 폐지 아까워하는 애들은 지들한테 지들의 권익, 기득권이 날아가니까 아까워하지 절대 성평등의 후퇴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가부가 성평등을 위해 뭘 했는데 일은 안 하면서 폐지하겠다 그러면 와 후퇴한다 뭐가 후퇴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이 후퇴하는 여가부의 저 세금 받아가지고요 지를 나눠 먹는데 다 쓰고 있어요 저걸로요 고용 창출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주장해가지고 이득 볼 사람들이 무슨 성평등의 후퇴 일찍이 홍익당은 여가부 폐지 주장합니다 수정하면 안 될까요? 일단 폐지하고 얘기하자고요 폐지하고 얘기하자고요 수정해서 될 일이면 수정하자고 했겠죠 거기에 지금 이권이 얼마나 붙어 있는데 적어가지고 뭐 딴소리 하는 분들은요 표 생각해서 하는 거지 절대 나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기 표 생각해서 뭐라고 할지 몰라서 나라를 생각한다면요 나라의 국익을 생각해 보세요 국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이익이 국익이지 무슨 여가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의 절반이 좋은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면요 결과물을 내야죠 결과물을 못 냈으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 심판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 그래서 폐지를 주장해 봐요 보세요 보세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폐지를 주장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폐지 되냐 안 되냐 국민의 선택에 맡기면 돼요 국민이 폐지하라는 쪽을 선택해 주면 국민의 뜻이 그거구나 하고 실천하면 돼요 폐지 주장도 못하게 맡겠다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부 조직은요 한 번 만들어지면 스스로의 전속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지 절대 성평등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 수준에 혹독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폐지 수준에 혹독한 비판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폐지는 안 돼 성평등은 후퇴야 이런 말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먼 정보돈 빼먹고 고용 창출해서 자기들하고 뜻 맞는 이들만 모여서 돈 잔치하는 게 현재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인 건 국민들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살아요 같은 나라 사는 거 맞죠 이런 얘기 이해 다 되시죠 군입대 모병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선 후보 같아요 모병제도 바로 모병제를 못 하죠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목표로 나아가는 건 얼마든지 국민적 합의만 되면 되죠 당장 뭐 어떻게 모병제가 옳다 이렇게는 말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랑 대치 중이에요 북한이랑 대치 중인 상황 전시 상황 있잖아요 자꾸 종전선언 하려고 하는 건 종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안은 감안해야죠 무조건 모병제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대선 특집 양톡인가요 그렇죠 21대 AB 대선 후보 토론회 대통령이란 모름지기 대통령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자명한 저렇게만 되면 살만 날 것 같다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실제로 가는 과정도 신바람나서 갈 수 있게 리드할 수 있어야 리더죠 리드를 해야 리더죠 관리자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뭐 대통령이 이것도 모릅니까 몰라요 괜찮아요 몰라도 지금까지 대통령은 뭐 알아서 됐어요 다 수첩 보다가 되고 뭐하다 되고 A4 보다 되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대통령은 그런데 또 그러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도 맞는데 많이 알면 좋죠 좋은데 본질이 뭐냐 대통령의 본질은 여러분 누구를 리더로 두고 싶으세요 존나 많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갈구는 사람을 리더로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와 재능을 끌어내가지고요 더 팀워크를 이루게 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 리더를 두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누구랑 어떤 리더랑 같이 일을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싶으신지 생명 아니에요 우리 시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든지 그분과 5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5년 정도 함께해요 우리의 생명을 어디다 투자할 건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뒷사람들 우리 후손들 누구에게 그 삶을 맡길 건지 이런 거 무섭죠 도덕성도 중요하고요 도덕성 있고 능력도 있으면 제일 좋죠 아무튼 다 좋은 말들인데 대통령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상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어느 분야의 장차관이나 관리자를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리더를 뽑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을 하나로 아우르는 리더 큰 그림을 그려야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비전이어야 돼요 소수의 비전이 아니라 이런 얘기 다 재밌네요 오늘 한 얘기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성인 같은 대통령이에요 리더가 양심을 좋아해야 저 밑에 애들도 양심 좋아하는데 리더가 회사도 사장이 양심을 싫어하면 밑에 양심 좋아하겠어요? 부장이 좋아하겠어요? 과장이 좋아하겠어요? 위에서 싫어하는데 위에서 좋아하면요 아랫사람들은 좋아하는 척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심적 리더 도덕성은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양심적이지 않은 후보 좀 미리 걸렀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여기 지금 톡톡에 다 나오지 않을까요? 모든 단체가 자기들 이익만 바라고 있죠 그걸 또 조정해내야 대통령이겠죠? 대통합에 타협에 돼가야겠죠? 분쟁이 있는 곳에 타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조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겠죠? 비전을 공유하고 다 같이 방향 맞춰가면 멀리 갈 수 있을 건데요 우리 민족은 조력이 대단한데요 리더가 없다 재방님 그래도 한국은 국민들이 주권자리 나서서 백신 팩스 항의도 하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부러워했던 부분 이거예요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실제로 행사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뿌듯해하시고 자부하셔도 된다고 봐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국민의 주권의 행사가 결국 소수 몰입 애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건 항상 주의해야죠 실제로 그러잖아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라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없을 거예요 우리 이 나라야 이 나라 군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신 제대로 박혔는 거가 중요하지 군대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갔다 오면 도적했지만 러블리님 방역패스 정지 소송 참여하셨다고요 양심 실천 하고 계시고 마트 막는 나라는 여기뿐인가요 마트는 안 막나요 다른 나라는 마트 막고 지랄이죠 어떤 놈 대가리에서 나왔을까요 먹는 거 갖고 지랄을 하면 안 되죠 백신 안 맞았다고 또 이런 말에 너무 겨방돼서 참나 놓치시면 안 돼요 한번씩 하면서 진정해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명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겨방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센 말하지만 너무 겨방되시면 안 돼요 자명한 뭐가 더 국익에 도움되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면 실천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백신 못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별하고요 지금 백신 안 맞고 막 식당 갔다가 국민들끼리서 싸움나가지고 그쪽에서 또 과태료 물고 하니까 그 서로 막말하고 왜 백신 안 맞는 거야 서로 싸우고 저도 식당 가서 그런 걸 몇 번 봤습니다만 자 답은 뭐다? 소통과 자명이 답이다 국민들은 그런 백신 백신 맞은 분들은요 백신 못 맞은 분들 마음과 좀 소통해 보세요 그분들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소통해 보세요 또 백신 맞은 분 안 맞은 분들도요 백신 맞은 분들도 뭐 몸에 좋을까 봐 맞은 분도 있겠지만 아 진짜 몸에 안 좋 몸 걱정되고 건강 걱정돼 죽겠는데 생계 때문에 맞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서로 심판하지 말고 소통해 주자 서로 심판하지 말고 소통부터 해 주세요 일단 소통해 보고 자명하게 심판하는 게 맞잖아요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 자명한지 따져보고 그게 근거가 자명하다는 건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자 유담님 중요한 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입니다 진보건 보수건 비양심적 소인배 소시오패스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양심적 대인배는 진보건 보수건 늘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기호 14 유농식이었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기호 14번이었는데 정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정당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인데도 14번이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이 모르는 정당들이 진짜 많습니다 맞은 사람은 착한 사람 안 맞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쁜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대가리 깨진 사람 대가리가 깨지면 뭔 말도 해요 유독 한 후보 주변에 죽음이 많은데 무섭습니다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글까지 한 달 전에 쓴 사람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한 두 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말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이제 이런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전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고도 죽으니까 겁내야 하는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됐죠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게 심각한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세대 간 혐오를 정책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쵸 이용할 건 다 이용하겠죠 소시오패스들이 니까 세대 간 혐오나 뭐 남녀 혐오 그쵸 이용이 없겠죠 운동권과 산업화 세력을 비교해 볼 때 운동권이 형체로만 어람하는 것 같다 그쵸 그쵸 육원인님 원래 이렇던 건가요 아니면 독재 세력에 배운 건가요 원래 그랬어요 자질은 다 같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시오패스들이다 둘 다 그 소시오패스들이 각자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다양했다 민주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람도 있고 산업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람도 있다 근데 또 각자 그런 방식으로 또 이 세상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제가 대학 때 아는 운동권들이 소시오패스가 아니고 진짜 양심적인 분들이었다면요 저도 운동권에 가입했을 거예요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어떤 편견과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양심적 분노로 포장은 돼 있지만 저 내면에 저는 양심을 양심이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안 갔습니다 지금 그 문제들이 그대로 터져 나오니까 저는 그분들이 변질됐다고 보기도 애매해요 싹수는 다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되게 소통 잘하는 척 자명한 척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은 속기 딱 쉽습니다 소통 잘하고 자명하다라고 저 사람이 참 자명하네 저 사람이 참 진짜 나랑 내 마음 알아주고 소통하네 라고 이해하시기 쉬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소통과 자명을 진짜 보살처럼 잘하는 척 하는 게 인류 사기꾼입니다 인류 사기꾼은 소통을 정말 잘하는 척 정말 너의 마음을 잘 이해한 척 하면서 너와 나를 위한 최고의 해법을 제시하는 척 잘합니다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거 흉내를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마 저런 것까지 하려고 해서 설마 저렇게까지 잘할까 소통과 자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 설마 저렇게까지 보이는 사람이 그럴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이 세상을 지금 끌고 왔어요 대학 때는 운동권이 권력이었죠 그 안에서 맛본 게 권력을 맛본 거예요 대학 안에서는 학생회를 통해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맛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간 경우도 많을 겁니다 다라고는 안 해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싫었고요 저는 양심파입니다 어떤 그런 진보 학자가 우석훈 씨인가요 지난번에 조국 사태도 같이 비판하시고 이런 분 이분도 낭만적이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낭만적으로 진보를 좋게 생각했다가 진보가 답이다 했다가 진보 세력이 하는 짓들이 너무 추잡하니까 버리고 이번에 책 내셨더만요 잘해보자고 이제 대안은 좌파다 아직도 답을 제대로 못 내신 것 같아요 진보 버리고 좌파하면 이게 됩니까 명랑한 좌파가 되자 명랑한 좌파라는 건요 양심적일 때만 가능해요 양심파가 되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우파 아니면 좌파 이러고 계시죠 왜 아직도 패를 가르시죠 양심파가 되세요 양심파 좌우가 아니라 패를 가르려면 비양심 대 양심으로 가르세요 아 이게 좀 아쉬워요 포인트가 그럼 결국 우파랑은 싸우는 좌파가 되겠다는 건데 우파는 오로지 비양심이고 좌파는 오로지 양심인가요 그럴 거면 양심파 하란 말이에요 이제 양심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일찍이 양심이 답이다로 책 쓴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은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저 같은 친구가 있어야 이 땅에서 뭔가 양심 세력이 싹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아직 양심이 부족해서 대표님이 대선 후보들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속 시원하게 감정해 주셨으면 했는데 안 보이세요 누가 소시오패스냐 웬만하면 소시오패스예요 다만 소시오패스로 하더라도 국민의 누가 이득이 될 것 같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소시오패스도 아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순 없어요 아니 다 소시오패스면 그 중에 어느 놈이 뭔가도 국민을 위해서도 국민과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자명한 소리를 하고 있지 이건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시오패스도 아니다보다 좀 더한 사람이 있고 더한 사람이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 좋은 거 말고 뭐가 좀 국민한테 이루어올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누가 더 좋을까 보다 누가 국민한테 누가 더 좋을까 국민을 위해서 뭐 한다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더 불편해요 표정과 눈빛과 모든 그 목소리가 오로디지만 생각한다는 게 다 느껴지는데 홍익을 주장하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진짜 소통하는지 진짜 자명한 소리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눈도 그거를 길러야 됩니다 주권자 분들이 서로 비방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소시오패스 옷을 입혀야 되니 국민들이요 보고 있으면 티나요 소시오패스가 예전에 난세에 간웅이 난다고 난세에는 소시오패스가 영웅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소시오패스도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게 잘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법제를 해가지고 독이지만 법제를 잘해서 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더 깨어 가지고 그 소시오패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왕이면 왕이 간신을 쓰더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개미 주주처럼 통제력이 약하죠 한 명 한 명이 주인이긴 하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죠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이렇게 민심이라는 걸로 여론이라는 걸로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을 근데 이렇게 민심이 모이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민 중에 뿌락지 국민들 소시오패스들의 뿌락지들이 국민인 척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자명한 민심을 모으는데 압박하고 왜곡시켜요 이게 그 제가 얘기하는 그 정치적인 바들이죠 광바들 대표적으로 저기 대깨문 같은 문천지 같은 광바들이 뭔 짓을 하냐 자명한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는 걸 방해합니다 전 정권 때도 마찬가지 전 정권 때도 예 뭔가 정부 비판만 하면 정북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지금은 정부 비판만 하면 친일이라고 친일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정북이냐 친일이냐 그거 말만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잖아요 민심이 모이는 거를요 민심이 자명하게 표출되는 걸 막는 것들이 제일 이적행위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권력자들의 뿌락지예요 홍의병들 국민들이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어서 하나로 힘을 막 모으려면 개똥철학으로 절대 안 돼요 좌파냐 우파냐 다 개똥철학이에요 우파 주장하는 유튜브 봐보세요 다 개똥철학이죠 뭘 안다고 지들이 우파가 결국 박정희 박정희나 신앙하는 걸로 끝나요 이게 머리가 딸리면 철학이 없으면요 신앙으로 갑니다 박정희 신앙하고 끝나요 이쪽은 좌파목 짓거리다 결국 노무현 신앙하고 끝나요 뭐가 그 홍의병이랑 그 모태동 신앙하던 홍의병이랑 뭐가 다르죠 중국몽은요 좌우 다 같이 중국몽 하고 있는 중국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예전에 문화혁명 때 하던 짓거리요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다 눈 풀려 있죠 저는 종북의 친이래요 이중국 저가 있냐 그러게 말이에요 머리가 딸리면 스스로 판단을 못하면 믿고 끝납니다 신앙으로 끝납니다 박정희 교대 노무현 교 자 종교전쟁인데 지금 우리 나라는 종교전쟁 국가인데 어떻게 할래요 답은 뭘까요 독을 약으로 법제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권력자들 비판보다 더 심각하게 비판하는 게 주권자들 중에 정신나간 주권자들이요 권력자들의 하수인들 이 주권자인 척 하면서 다른 주권자들이 의견 정당한 자명한 의견 내는 거 방해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그 그런 정치적인 패거리들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양심파가 개벽파입니다 진짜 개벽합시다 양심파가 개벽파에요 양심파가 개벽합시다 비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광파는 비판을 못해요 신앙을 하지 신앙해도 되는 건 양심이지 어느 특정 정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 양심이지 근데 자꾸 주권자들 눈 흐리고 주권자 다른 주권자가 정당한 주권 행위하는 걸 방해하는 주권 주권자 모양을 하고 있는 자기 판단 못 아는 권력의 하수인들 이런 존재가 되지 맙시다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국민하고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보자 이거죠 좀 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후보 진짜 좀 더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후보 국민을 위해 사리사역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사리사역이 있다 치죠 사리사역이 있더라도 좀 더 국민에게 자명한 판단을 할 것 같은 후보 좀 더 국민하고 소통하는 후보 찾아보세요 여기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다 누구다 각자 판단하세요 자기가 생각한 그런 후보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게 예의겠죠 다른 주권자에 대한 예의겠죠 다른 주권자한테 나는 누가 참 좋더라 성인인 것 같아요 이러면 다른 다른 주권 똑같은 주권적 그 주권자로서 주권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누굴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야 되는 건 우린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판단하자는 게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거지 똑같이 누구를 뽑자는 아니잖아요 후보도 보고 후보 주변도 좀 돌아보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나라는요 정치인들은 후진적일지 몰라도 국민은 선진적인 국민이다 이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가 주권적인 판단을 주권자로서 판단하신다면 양심적 판단한다면 양심파 하세요 이제부터 다 양심파 해가지고요 나는 주권자로서 이 나라의 주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국익의 나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후보를 나는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찍겠다 이러면 이 국민은 선진 국민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후저도 국민은 선진적인 국민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국민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제발 막 대가리 깨지고 막 정신나간 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뭔 일에서 무조건 성적이 챙기고 이런 분들 얘기 듣지 마세요 다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국민을 위해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 의 상태라면 사이비 신앙 믿고 있는 사이비 신자 수준의 판단 밖에 못해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요 양심 시민들은요 그런 분들 배제하고 이런 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자명안 판단하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자명안 투표 하세요 여러분이 주권 행위하는데 누가 막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승리하는 걸 누군가가 탄압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양심 시민 양심 국민 우리는 내가 뜻을 내면 우리는 다 될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막아요 여러분이 주권 행위하는 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이 선동 돼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망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선동되지 마세요 보니까 주권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뿔악진대 권력자의 뿔악진대 와가지고 야 저쪽 후보는 뭘 해 우리 후보는 뭐 해준대 이런 말 듣고 거기 콕 넘어가가지고 투표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깨어있는 시민이고 양심 시민이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게 사치죠 되겠어요 이게 망상이지 자기도 욕심에 입각해서 자기 사리사욕에 입각해서 투표해 놓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 나라가 결국 나를 이롭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망상이죠 망상 그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대선 특집 우린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오늘 소통과 자명 소통과 자명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 오디션을 지금부터 하자 여러분 국민 모두는 특히나 투표권을 가진 모든 분들은 심사위원 자격이 있으니까 공기반 소리반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신랄하게 평가하면서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후보를 찾아서 이 나라를 우리 맡게 합니다 그리고 맡겼다 하더라도 그 나라 맡겼다 하더라도 그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또 사리사욕에 물들어서 국민들의 적으로 돌변할 때는 과감하게 또 또 다른 투표로 총선이든 또 다른 투표로 민심을 보여주고 여론을 보여줘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어야겠어요 이거 예전에요 촛불전국 때 제가 글로 적어서 외쳤던 내용인데 또 하게 되네요 예 또 5년이 지나서 또 이 말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통 자명으로 양심 세력의 힘을 키우자 양심 세력 국민 중 양심 세력의 힘이 커지면 정치인들도 정신 차릴 거다 정치인들을 압박해 가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나라에서 양심 세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재미난 얘기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얘기 나눈 것만으로 좀 더 자명해 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권 행사하실 때 좀 더 양심을 실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전 팁들이 많이 오늘 오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